그걸로 목욕하고 목욕하고 나서 그걸로 닦을건데 어때? 맘에 들어? 폭신폭신해? 너무 편하게 앉은거 아냐? 자 이제 목욕해볼까 우리? 냄새가 새로워 카카오 카카오 소라야 하이 이뻐 잘했어 아이고 이뻐 자 얼굴부터 우리 얼굴부터 씻어 닦을까? 고개 돌리지 말고 그렇지 언니한테 요렇게 있어야지 그렇지 우와 되게 빨리 닦인다 물기가 어느새 없어졌네 느낌 좋은가봐 소라 귀 귀도 좀 닦아야 돼 그렇지 자 몸도 닦을까 물기가 벌써 없어졌어 마음에 들어? 자 올라와봐 너무 뻔하고 고개친다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자 알았어 언니 라이베 더 닦아줄게 그렇지 그렇지 왼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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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세요 응 응 응 응 응 응 저라 오른손 저라 오른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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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왼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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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번엔 발딱지 발도 닦아요 왼손 자 됐어요 반대 쪽 발 왼손 반아 ciud 발도 잘 닦네 지금 덮발이라서 좋다 아이고 좋아 나도 맘에 들어? 그래야